일본의 볼트 품귀 현상이 있다. 수에 입을 기업은 어디인지 알아봅니다. 글로벌 인베스먼트 김동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대표님 항상 남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아닌 그런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죠. 일본에서 볼트 품귀 현상이 있다. 저도 잘 못 들어봤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볼트 품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볼트 대란입니다. 볼트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로 대형 볼트를 얘기하는군요. 공사 산업체. 건설용 고장력 볼트라는 것이 있는데 사진을 한번 제가 일본 교통성의 홈페이지에서 이 고장력 볼트의 사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가져와 봤는데 바로 저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런 볼트인데요. 이게 지금 건설, 특히나 교량이라든지 일본 가정용 주택이라든지 빌딩 모두 들어가는 이런 볼트입니다. 이게 지금 없어서 SOC는 물론이고 일반 건설도 지금 굉장히 공경에 빠진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일본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게 지금 1980년대 이후에 가장 큰 호황을 지금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할 수 있죠. 70대, 80대 고령화 인구까지 지금 노동시장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그리고 회식도 많이 하고 하니까 죽었던 도심 내의 상권들도 살아나면서 인테리어 붐, 도심의, 구도심의 재건축 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2020년도에 동경올림픽이 있는데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SOC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일본은 폭발적인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아주 예상치 못했던 볼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빌딩이나 교량 등에 사용되는 것이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고장력 볼트인데 이게 보통 납품이 1개월 남짓하면 오던 것이 지금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건설업체의 83%가 볼트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 지금 엄청난 볼트 대란에 빠진 이러한 상황인데 일 예로 올가을에 럭비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던 구마모토 현의 메인 스타디움 자체가 지금 이때까지 공기를 맞출 수 있을지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들이 신학기에 맞춰서 개원을 못하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도 지금 연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볼트 대란이 일어나는 원인은 일본이 이제 1980년도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장기 불황 상태에서 이제 건설 붐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본 특수볼트를 만드는 건설용 볼트를 만드는 이러한 업체들이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수요를 대폭 줄여놓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건설 붐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시설 자체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부 당국에서도 나섰지만 향후 수년간은 이런 부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 에이전트들이 이제 국내를 방문해서 국내 업체들의 물량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지난 1, 2월에만 하더라도 일본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이상 급증한 상태이고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 일본의 볼트를 건설용 볼트를 납품하면서 이제 국내 볼트 가격도 올 1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급등한 상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고장력 볼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수요가 이제 늘어나니까 공급처를 찾기 어렵고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일본의 이제 업체들이 와서 한국 기업과 협력을 하고 찾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내에서 일본 수출을 하거나 관련된 기업 또 주목해 볼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그 탑핵주로 말씀드릴 종목은 KPF라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KPF는 일본의 일본이 지금 볼트대라는 상태 속에서 일본에 공급 가능한 고장력 볼트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상장업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수혜를 가져가는 기업이 KPF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KPF는 1963년도에 설립돼서 1994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볼트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건설용 고장력 특수볼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 고장력 특수볼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독점하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KPF가 국산화해서 국산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에 일본에 역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회사 측에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광급공사에도 진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타당성 면제 등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장력 건설용 볼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뭐 중국과 베트남 법인도 성장 가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KPF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동안 이 볼트 부분에서 사업을 잘 해왔지만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작년 10월 달에 로봇 부품 업체인 SBB테크라는 회사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SBB테크에서 생산하는 게 뭐냐면 국내 유일의 로봇 동작 제어용 필수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를 생산한 업체인데요. 이 정밀 감속기는 그동안의 일본 업체들이 독점해왔기 때문에 또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렸던 그러한 부품입니다. 근데 이 SBB테크에서 국산화에 성공해서 양산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로봇 분야인데 여기에도 이제 핵심 관련주로서 KPF가 이제 작년에 인수에 성공하면서 이름을 올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전망만 밝은 것이 아니라 실적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작년도 매출액이 3,750억의 영업이익이 한 159억 정도인데 올해는 3,840억의 영업이익이 195억 정도인데 이 부분은 일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훨씬 더 이보다 더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캐치한 외국인들이 최근 한 2개월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격 불문하고 KPF를 장기적으로 지금 사들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반대로 기관은 계속 내다 팔기만 하다가 최근 며칠 동안은 이제 순매수로 전환된 상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은 한 900억 대 정도에 불구하고요. PER도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적 평가 상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가이던스를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손절가는 5,300원 정도 목표가는 만 원 이상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9,000원 정도까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순 이후부터 주가가 꽤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요인들을 좀 선반영하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조정이 있었고 다시 좀 상승세입니다. 오늘 또 좀 특이한 얘기를 해주셨죠. 일본의 이제 건설용 볼트 대란에 따라서 주목할 기업 KPF를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인베스먼트 김동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수 흐름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코스피는 1포인트가량 상승도로 왔었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8포인트니까 1% 가까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서 오늘 코스닥 중심으로 시장 흐름이 좀 펼쳐집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